안녕하십니까 청주시리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청주시리미술관 기획전 미디어 심포니는 미디어 영상 설치, 음악, 사운드, 몸의 오감 등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된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미디어 심포니는 국내외를 오가며 미술계에서 독자적인 작업을 구축해오고 있는 요한안, 정상현, 해미, 클레멘셰비치, 리사박, 신성환, 보라리, 정하응 7명의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작가들은 소리 또는 영상, 설치 작업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공간에서 작품과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냅니다. 작품을 보면 시각예술이라는 경계를 넘어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오감의 미디어 미학으로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주시리미술관 2층과 3층 공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7인의 작가가 선사하는 다양한 매체의 조형적 합주를 시청각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과 관람객 사이에서 형성되는 조화를 통해 동시대 미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품과 관람객 사이에서 형성되는 조화